자, 2021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대한민국의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영어 영역 김기훈 선생님입니다. 자, 2021학년도 입시에 대한 이제 막은 올랐습니다. 자, 이제 2020학년도 수능이 끝난 직후부터 해서 사실 예비 고3인 경우들은 본격적인 수능 모드에 들어가야 되겠죠. 물론 기말고사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자, 그리고 이제 부득이하게 2020학년도 입시가 성공적으로 끝나지 못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N수를 또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물론 한숨 돌리고 이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시기를 갖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자, 이제부터 계획이라도 정확하게 세우고 그리고 어떤 시기별로 어떤 학습을 해 가야 될지에 대한 이런 방향성이라도 확실하게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2021학년도에 선생님은 어떤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자, 항상 해마다 똑같은 강의를 하지 않고 계속 진화해 왔습니다. 자, 입시 상황은 늘 변화되고 그런 변화되는 입시 상황에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 핵심적인 교재들 해마다 개정을 해 왔고 그리고 금년에도 커리큘럼을 조금 더 여러분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간소화하면서 내용적인 것은 훨씬 더 알차게 이렇게 구성을 해서 자, 2021학년도 수능 대비를 위해 영어 영역 어떻게 나하고 함께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방향성을 정확하게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게 있어요. 기출 풀이가 기출 분석이냐. 반말해서 미안한데. 이게 지금 약간 도발적인 질문이지. 그러니까 기출 문제 모음집에 대해서 풀어봤다고 해서 기출에 대해서 내가 했다라고 이렇게 잘못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풀고 답 맞춰보고 그냥 맞춘 건 그냥 넘어가고 틀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풀어볼 겨를도 갖지 않고 그냥 정답 확인해서 내가 마킹한 게 3번인데 정답이 5번이라고 하면 쓱 긋고 5번 동그라미 하고 그냥 한번 쭉 보고 해설 한번 쓱 긋은 다음에 아, 이거였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는 자, 기출을 해결한다는 것은 평가원의 코드를 정확하게 읽어서 내 학습에 대한 정확한 방향성을 잡아서 나의 노력이 조금 더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게 바로 기출 분석의 의의가 될 텐데 자, 그런 식으로 뭐 몇 개년 무슨 기출 모음집 그냥 한번 쓱 방금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풀어본 정도 자, 그거 갖고는 지피지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피라고 한다면 뭐 찐부한 얘기가 되겠지만 평가원의 수능 출제 코드에 대한 걸 정확하게 익혀야 되겠죠. 그러면서 지기, 내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사실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지금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를 완벽하게 알고 대응하는 경우들을 지금까지 그 긴 입시 지도 경험 동안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몰라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지금 이제 적이라고 규정할 수가 있는 수능 끝나기 전까지는 평가원이 적이죠. 적에 대해서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리고서 그냥 열심히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 않는 건 우리 논외로 하자고요. 그런데 열심히 뭔가 하고는 있는데 자, 이렇게 지피지기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만 만족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자, 결과가 의도한 만큼 좋지 않겠죠. 그래서 기출 문제풀이 정답 확인 전문장 해석 플러스 어휘 검색 이 정도에서 더 나아가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 뭘 해야 되냐면 이걸 해야 됩니다. 하나의 기출에 대해서 제대로 된 분석을 했다고 한다면 하나의 새로운 깨달음이 필요해요. 아,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을 하면 기출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문제일 수가 있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기출이 가장 좋은 문제일 수 있는 건 평가원에서 출제하기 위해 감금돼서 대학 교수 또 현직 교사 이런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출제하고 또 혹시라도 오류가 없을까 몇 번에 걸쳐서 검증을 거쳐서 나오니까 가장 좋은 문항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렇게 고심해서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출제 의도를 제시를 했고 수험생의 입장에 있어서 어떠한 성취도 평가를 하려고 했으며 이거를 마친 학생과 틀린 학생은 어디에서 실력 차이가 벌어졌을까 그리고 오지선답에 있어서 하나의 정답을 제외한 나머지 네 개의 정답이 있는데 오답이 있는데 그 각각의 오답의 선택 비율이 있어서 왜 이거는 정답에 못지않게 많은 오답 선택 비율이 나타난 것일까 왜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정말 어려운 경우는요 정답의 선택 비율보다 특정 오답의 선택 비율이 더 높을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나 매력적인 오답이라는 거죠 그것까지도 분석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보게 될 수능에 대한 철저하고 완벽한 대비가 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질문입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제대로 된 분석을 하고 하나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보여준다면 자 2016학년도 9월 평가만 해서 정답률 55%짜리 나왔는데 뭐 화면에서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건 문장 삽입을 묻고 있습니다 시작이 뭐로 되고 있어요 still 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still 이라는 말이 여전히 아직도 여전히 아직도 그때만 알고 있다고 한다면 뭐 그조차도 모를 수가 있겠지만 심각한 거죠 일단 형용사로 쓰여서 고요한 차분한이라는 뜻이 있고 이게 비교급 앞에 비교급을 수식하는 부서로 쓰일 때는 훨씬 이라는 의미가 되고 더 중요한 건 문장과 문장 사이의 논리적 연관관계를 나타내 주는 이런 접속 부사 즉 연결사로 사용될 때에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런 역접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거 이거 항상 나올 때마다 룸다는데 강조를 했었고 이게 출제되기 이전부터 선생님은 강조를 했었고 이게 출제됐을 때 정답률이 55%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서 이거를 내가 지난 겨울방학 때 아 이건 뭐 절대평가원 가이드라인부터 시작을 해서 2018학년도 수능이 들어갈 때 절대평가원 들어갈 때 그리고 이제 해마다 이거에 대해서 연초에 강의를 하면서 그리고 또 작년에 독해에 대한 개념과 완성을 하는 리딩 스킬스에 있어서도 또 강의를 해줬던 부분입니다 중요하다고 자 그리고서 이제 아예 선생님이 이거에 대해서 항상 나올 때마다 정확하게 수업한다는 걸 이해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자 이거는 이제 2020학년도 수능을 대비했었던 리딩 스킬스에서 연결사 파트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했었던 화면을 캡처한 겁니다 방금 내가 얘기했었던 거 그대로 판서를 해가면서 이거 중요하다고 또 나올 수 있다고 강조를 했었어요 금년 수능 시험에서 가장 최악의 정답률을 나타낸 거 오답률 전체 1위예요 그러니까 모든 수험생들이 영어 영역에 있어서 가장 많이 틀린 문항이 39번이었었는데 이거 어때요? 또 스틸하고 시작되고 있죠 자 이거 저렇게 정답률이 40%도 안 나올 만큼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방금 여러분들한테 단순 비교를 위해서 보여줬었던 2016학년도 지문보다 사실 지문만 놓고 보면 영어적으로 조금 더 쉬웠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답률은 어때요? 기억나겠지만 2016학년도에 평가원에서 나왔을 때 55%로 그랬죠 자 이번에 실제 수능에 있어서는 39% 그러니까 빈칸 추론이고 어법이고 어휘고 다 제끼고 얘가 지금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틀린 오답률 1위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이 원인이 있을까요? 한 해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제대로 된 개념에 대한 이해 그리고 스틸이라는 것이 연결사로 사용될 때 역접으로써 이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서 앞뒤 문장에 있어서 역접 대조를 나타낸다는 거 이걸 정확하게 알고 적용을 제대로 하는 것을 연습을 했다고 한다면 이거 맞힌 사람 39%에 반드시 포함됐을 겁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냥 기출이라고 해서 그냥 쓱쓱 한번 풀어보고 맞으면 그냥 뭐 좋고 오케이 틀렸으면 그냥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어휘 정도 정리하고 넘어갔다고 한다면 통찰이 안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된 상태라고 한다면 자 여러분들 오답 노트를 전 과목에 걸쳐서 초딩 때부터 시험 보고 나면 꼭 만들라고 선생님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꼭 덧붙이실 말씀 있죠 오답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명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똑같은 문제 혹은 똑같은 출제 의도를 갖고 있는 문제 나왔을 때 또 틀린단다 하고 모든 선생님들은 오답 노트에서 강조하면서 과목에 관계없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게 이번에 이렇게 여실히 입증됐네요 제대로 통찰력 있게 확실하게 학습을 해두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최고 오답 5개 중에서 그리고 보면 문항번호로 보면 알겠지만 2, 3, 4위는 빈칸 추론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41번 같은 경우는 또 역시 장문독회 마지막에 논리적 장문독회 41번 아니면 42번이 약한데 꼭 들어가는데 이번엔 41번 제목이 들어갔었는데요 이런 상태에 있어서 부동의 1위를 하고 있네요 이게 뭘 나타내주는지 더 길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잘 이해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을 해서 선생님의 이번 커리큘럼은 먼저 기본 개념을 천일문 올인원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천일문 올인원 이거 천일문 기본 완성 핵심 그리고 완성 이렇게 해서 세 권의 교재 정식 출간되어 있고 세 강좌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천일문 올인원은 뭡니까? 말 그대로 천일문 기본과 핵심과 완성을 하나로 통합시켰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일단 기본이 약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대충 감독회는 어릴 때부터 해왔는데 뭔가 정교한 그러한 해석 능력이 요구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사실은 지금 현재 난도에 맞는 그러한 구문독회는 천일문 완성편을 누구나 다 해야 될 텐데 천일문 완성편을 제대로 할 만한 그런 기초와 기본이 빈약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천일문 기본 그 긴 강의를 듣고 또 핵심도 듣고 물론 핵심은 건너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천일문 완성까지 가게 되면 강좌 수만 해도 80강 가까이 되기 때문에 힘들죠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수험생들이 수년간 요구해 왔어요 이런 천일문 기본과 핵심과 완성 이거를 한 번에 원샷으로 좀 정리를 해서 수능 시험을 당장 볼 수 있도록 할 만한 그러한 구문 해석에 대한 완벽한 체계와 실력을 좀 쌓아주실 수 없을까요? 이게 필요한 부분만 발췌 수강하는 것도 힘든 일이니까 그거를 좀 해주십시오라는 이러한 요구사항들 많이 있었고 그래서 기본과 핵심과 완성을 아우러서 그런데 이것은 2021학년도 수능을 당장 이제 1년 내에 봐야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실전적인 난도에 근접시키되 그러나 기본적인 것을 쾌속으로 정리해가면서 매우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실력이 점증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획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강좌는요 철문 기본이나 핵심이나 완성을 한 번 훑었는데 또 좀 정리를 고3 올라가기 전에 해야 되겠다 본격적인 입시 레이스 이전에 N수 과정에 있어서 한 번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모든 수험생들한테 절대적으로 다 필요한 것이고 들어보면 아 선생님께서 이러한 취지와 의도로 이렇게 기획을 해서 교재를 정말 엑기스만 뽑아서 만들어냈고 이것을 빠른 속도로 정리해 주고자 하는 이건 친수험생적 교재와 강의가 맞구나 하는 걸 단 한 4강 정도까지만 들어보면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수능 독해 불변의 법칙으로서 독해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는데 조금 전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것처럼 단순한 기출 한 번 훑기 정도가 아니라 기출 지문들 가운데 2021학년도의 방향성을 오롯이 담아내고 있는 엄선된 기출 우수 문항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체계적인 독해에 대한 개념과 문제 해결에 대한 원리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해왔었던 리딩 스킬즈의 2020학년도 수능 기출까지를 얹은 개정 강의고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체계성과 그리고 또 점진적으로 여러분들이 실력이 들어갈 수가 있고 문제 해결 답을 내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겨울방학 때 여러분들이 모든 수험생들이 지금 현재의 실력 수준에 관계없이 다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메가스터디 선생님 홈에 올라있는 수강평을 보면 어떤 학생이 외고 출신인 재수를 했던 학생이 올려놨더라고요 그 학생 지금 이제 전체 수험생들한테 정말 귀감이 될 만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올려놨는데 본인이 외고 출신이고 영어에서만큼은 자신 있었고 계속해서 1등급도 달리고 있었고 그런데 여차여차하고 그래서 지난 겨울방학에 이렇게 리딩 스킬즈를 가지고 독해에 대한 정리를 했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자기의 어떤 수험 레이스에서 큰 도움이 됐다 뭐 이런 취지의 글이에요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기본 개념에 대해서 근데 내가 철문 올인원을 갖고 누구라도 하면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저는 그냥 고난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강의는 다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등급별로 해서 5등급 이하인데 철문 올인원조차 이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힘들 것 같다 그럼 철문 기본을 하세요 3, 4등급이면 철문 핵심 철문 핵심은 철문 3 중에서 문항수가 문제수가 가장 적어요 500개입니다 그리고 철문 완성 1, 2등급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난 확실하게 1등급 찍을 겁니다 그러면 철문 완성으로 바로 가도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로 한다면 철문 올인원을 해주면 됩니다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세요 이 강의들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재도 다 그대로 있고 강의도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거의 통합 버전 말 그대로 올인원 버전으로 새롭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다른 강의는 새롭게 안 합니까? 자 최근에 제작이 됐고 그리고 완성도는 100%라고 선생님이 확신하기 때문에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재 강의 철문 올인원을 다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능 독해 불변의 법칙에서 이제 전체적인 개념을 잡았다고 한다면 데이파업부터 시작을 해서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결국 해마다 수능 또 절대평가로 바뀌고 나서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틀리는 유형 그래서 변별력이 등급별로 제고되는 유형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빈칸 그리고 요양문 완성 또 순서 삽입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빈칸과 요양문 순서 삽입만 집중적으로 드릴하는 것이 바로 개념편이 끝나고 나자마자 이어지게 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서 EBS에 대한 적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사실 금년에 수능 해설 강의하면서도 여러분들한테 강조의 강조를 거듭했는데 EBS 지문 그대로 직접 연계됐는데도 정답률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문을 그냥 달달 암기하듯 한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점수를 보장해 주느냐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이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EBS에서 우수한 지문들 같은 경우는 이미 시중에 선생님이 만들어내는 독해 모의고사라든가 아니면 봉투 모의고사 이런 것을 통해서 정식 출간되는 교제에 있어서 좋은 질문은 이미 다 문제화 돼 있어요 그러면 평가원에서 수능을 출제를 해놓고 나서 어떤 일을 할까요?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러한 공식적으로 발행된 문제집들 수거해다가 똑같거나 유사한 문항이 있나 없나 걸러버리겠죠 그렇게 걸고 나서 보면 실제 EBS에서 정말 좋은 지문들이 많았는데 뭐 하필이면 이런 걸 갖고 출제를 했을까 싶은 사실 EBS 교제에 나왔던 곳 중에서는 실제 수능으로서 직접 지문 연계가 된 건 별로 좋지 않은 그러한 지문들이 주로 출제가 돼요 그 이유는 방금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이미 좋은 지문들은 다 시중에서 소모했기 때문에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말 하면 좀 형권에서 언짢을지 모르겠지만 좀 찌꺼기 같은 그러한 지문들을 가지고 출제하는 경향이 좀 있어버려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 있어서 EBS에 대해서 실제 수능 현장에서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 그래서 우리는 연구실에서 고민을 거듭한 끝에 전체 지문을 다 해준다기보다 고난도 구문에 대해서 총정리를 통해서 영어력 자체를 끌어올려주는데 초점을 맞추자 그리고 출제 가능한 지문을 가지고선 독해 모의고사를 해주자 이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년과 대비해 봤을 땐 9월 평가항 끝나고 나서 봉투 모의고사를 제시했었는데 그거는 이번에 계획에서 뺐습니다 그 봉투 모의고사를 빼더라도 여러분들이 EBS 모의고사도 있고 여러 가지 그걸 통해서 모의고사 문제 실전풀이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차라리 이쪽에다가 더 고난도 구문 총정리에다가 더 신경을 써주자 해서 한 500개 정도 항목을 가지고 EBS 연계 교재 전체에 대해서 특히 독해 영어력 향상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정리해주는 새로운 강좌가 신설될 겁니다 그리고 전체 EBS 또 연계 교재를 다 활용을 해서 그중에 가장 최중요 지문을 가지고 독해 모의고사를 출제하는 거 역시 예년과 다름없이 하게 될 거고요 이해됐죠? 자 그리고 절대구간 2024, 절대구간 314, 뭔지 알죠? 자 20번부터 24번까지 대입학 유형이고 그중에 특히 21번은 함의 추론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정답률이 대체로 60%에서 쉬운 거는 80% 정도까지 가고는 있는데 너무 쉬운 거 말고 그중에서 특히 선지가 영어로 주어지는 함의 추론과 특히 주제와 특히 제목에 대해서 이게 함의 추론 주제 제목 같은 경우는 좀 쉽게 읽을지 몰라도 정답률이 60%대 또는 50%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장하는 바라든가 요지라든가 이런 거는 대체로 높아요 왜? 우리말 선지가 또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나 영어 선지가 주어지는 특히 2024 구간에 있어서 21번과 23번, 24번 이 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훈련하면서 자 여러분들한테 또 특히 모든 유형은 다 대입학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해결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중적 드릴을 하게 될 거고 자 그리고 절대 구간 3일 사이 이미 자 작년에 교재가 출시되고 정말 폭발적인 반응을 끌어냈으며 수험생들한테 큰 도움을 줬었던 이건 그대로 유지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24가 새로 추가가 되는 거고요 자 3일 사이는 교재, 개정, 또 강의, 개편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교재하고 강의가 또 완성도가 높았다고 자평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개념 총정리로서 피니싱 터치에 대해서 자 이걸 내실 있게 해마다 그려봤듯이 내실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뭐 특히 이 피니싱 터치를 통해서 이번에 여러분들 아직 강의 남아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세요 이 수능 업법성 판단에 있어서 랭킹별로 정리를 했고 랭킹 1위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는 거 동사와 준동사에 대한 판별 그거 강의할 때 이거는 영어 문법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수능에 지금까지 가장 많은 출연 빈도를 나타냈고 금년 수능에도 또 나올 수 있다 0순위다 하고 제일 첫 번째로 얘기했었던 항목 금년 수능 시험 29번 업법성 판단에 출제 의도로 다뤄졌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컴팩트하게 정리 그러니까 이제 피니싱 터치에서 컴팩트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공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져 온 상태가 돼야 한 4, 5시간 만에 정리가 가능하겠죠 그렇게 하고 수능 시험장 가서 맞춰내면 됩니다 그 사이에 이제 여러분들 어휘력이 약한 학생들을 위해서 원샷 어휘 특강 교재하고 강의 그대로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원샷 업법 특강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진행되면 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기존에 이제 제작된 강의에다가 새롭게 추가되는 강의 몇 가지 물론 EBS 컨텐츠는 당연히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또 피니싱 터치도 새롭게 만들어지고 또 절대우건 2024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한테 대한민국 예비 수험생들한테 가장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는 회심의 이번에 세디와 김기훈 선생님의 결정적 선물 천일문 올인원 잘 활용해 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전히 이번에도 수능 채점 결과를 보면 불수능은 아니었지만 역시 국어가 중요했고 수학은 여전히 또 변별력을 가장 잘 끌어내는 영역이고 그런데 그 사이에서 영어가 아무래도 다른 과목에 비해 과목별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잘 해나가야 되긴 하겠지만 절대로 소홀해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적은 시간을 들이지만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그것이 수험생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 싶고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고 완벽하게 대응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에 대한 보답 당연히 점수와 등급으로 여러분들한테 돌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2021학년도 수능 입시 레이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한테 응원의 박수를 보내면서 끝까지 선생님도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강의실에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2021학년도 수능을 위한 김기훈 선생님의 메가스터디에서의 강좌 커리큘럼 소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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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